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엉이는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동물입니다. 그 신비롭고 독특한 특징 덕분에 부엉이는 지혜, 예지, 신비, 경고 등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부엉이를 꿈에서 본다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부엉이가 꿈에 등장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 부엉이는 지혜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큰 눈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보고 통찰력을 가진 존재로 해석됩니다. 부엉이는 일반적으로 야행성 동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존재로 간주됩니다. 고대부터 부엉이는 신비한 지식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부엉이는 또한 불길한 신호나 경고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부엉이가 죽음을 예고하거나 불운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부엉이는 자주 변화와 전환을 나타내는 동물로 묘사됩니다. 밤과 낮, 어둠과 빛을 가로지르는 존재로 부엉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나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부엉이가 꿈에 등장했을 때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엉이 꿈을 해석할 때, 그 꿈의 맥락, 꿈에서 부엉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꿈을 꾼 사람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엉이가 꿈에 등장했을 때, 그것이 지혜와 통찰을 상징한다면, 이는 꿈을 꾼 사람이 현재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거나 숨겨진 진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부엉이가 자신을 바라보거나 깊은 눈빛을 보내는 장면을 보았다면, 이는 내면의 목소리나 무의식의 메시지를 듣고 조언을 구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부엉이가 당신에게 다가와 말없이 큰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이는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해야 함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숨겨진 진실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 속에서 부엉이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고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엉이와 대화하는 꿈을 꾼 경우, 그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은 통찰을 얻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부엉이의 목소리나 조언을 듣는 장면은 직관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엉이가 꿈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경고나 예언의 의미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부엉이가 울거나 비상하는 장면은 불운이나 위험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어려움을 대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부엉이가 울고 있다면, 이는 불길한 사건이나 경고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부엉이가 밤하늘에서 울며 날아갔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혹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주변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엉이가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떠나거나 변화를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엉이가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날아갔다면, 이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어려운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엉이는 밤과 낮을 넘나드는 존재로 변화와 전환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꿈에서 부엉이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중요한 변화나 전환의 시기에 다가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엉이가 꿈에서 어떤 상황을 이끌어가거나 특정한 행동을 한다면,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개인적인 성장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부엉이가 밤하늘에서 날아가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꿈은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꿈에서 부엉이가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느낌을 주었다면, 이는 자기 성찰과 성장을 나타냅니다. 부엉이가 당신의 손에 앉거나 가까이 다가오는 꿈은, 곧 새로운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이 꿈은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뜻할 수 있습니다. 부엉이의 상징은 단지 꿈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엉이가 꿈에 등장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문화적 배경을 알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문화에서 부엉이는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부엉이가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테나는 지혜와 전략의 여신으로, 부엉이는 그녀의 지혜와 통찰을 나타내는 동물로 경배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신화에서 부엉이는 지혜와 명석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하며, 꿈에 부엉이가 나타났다면, 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시기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북미 인디언 문화에서 부엉이는 불사의 영혼과 연결되며, 꿈에 부엉이가 등장하는 것은 죽음과 재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엉이는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부엉이를 꿈에서 본다면 죽음이나 재탄생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사람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문화에서는 부엉이가 죽음의 예고나 불운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부엉이가 울거나 나타나면 불길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부엉이가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는 특성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은색 부엉이가 나오는 꿈 가족이나 친척 중 건강이 매우 나빠져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낮에 부엉이가 나오는 꿈 본인의 예상대로 일과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멀리서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꿈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불화, 불운, 불행, 우한 등이 도사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밤에 부엉이를 보는 꿈 본인에게 큰 문제나 역경 등이 닥치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부엉이 새끼가 나오는 꿈 직관력, 통찰력, 관점 등이 좋아져 올바른 살이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가 갑자기 죽는 꿈 본인을 막아서는 장애물, 방해물, 방해꾼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가 나를 보고 도망가는 꿈 과도한 업무, 공부, 연구 등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으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엉이가 나에게 날아오는 꿈 주변 사람과 시비, 재판, 소송 등이 발생하거나 구속 등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부엉이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꿈 본인을 괴롭히던 사람이나 질병, 근심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가 매우 화나 있는 꿈 실제로 본인이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될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꿈 가족이나 친척 간에 유산을 둔 싸움이 발생하거나 사고, 부상, 질병 등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부엉이가 사냥하는 꿈 투자나 재테크, 거래 등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가 우는 꿈 부엉이의 눈은 크고 밤에도 잘 보이기 때문에 도둑,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며 마을에 재난이 오거나 도둑이 들게 된다. 부엉이가 우는 소리를 듣는 꿈 부엉이가 우는 소리를 듣는 꿈을 꾸게 되면 잠잠하던 동네에 불길한 재난이 생긴다. 부엉이가 지붕 위에 앉아 우는 꿈 집안의 크고 작은 불행, 우한, 불운 등이 닥치게 되며 가족 구성원에게 사고, 질병, 부상 등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부엉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부엉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가 집 앞 담장 위나 나뭇가지에 앉는 꿈 머지않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불길한 징조이다. 부엉이가 팔에 앉는 꿈 장차 많은 사람에게 지식, 정보, 노하우, 경험 등을 전수해 주게 되어 덕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를 손으로 잡는 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를 죽이는 꿈 본인을 방해하던 질병, 근심, 걱정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에게 물리는 꿈 본인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 등의 방해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에게 쫓기는 꿈 충동구매나 과소비, 도박 등으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와 갑자기 마주치는 꿈 예상치도 못했던 근심, 고민, 문제 등이 생겨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엉이와 말하는 꿈 그 대화 내용에 따라 본인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암시함으로 대화 내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엉이와 싸우는 꿈 본인에게 발생한 역경, 고난, 시련 등을 맞서 싸워 이겨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죽은 부엉이가 나오는 꿈 본인이나 자식, 부모 등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얀 부엉이를 잡는 꿈 본인에게 많은 기회, 재물, 금품, 행운 등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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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